정부가 농수산식품과 유화생활용품, 화장품 등의 소비자들의 무역보험 규모를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8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한류와 전자상거래 확산에 힘입어 최근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유망 소비제 품목들을 집중 지원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또 주춤하고 있는 우리 수출의 돌파구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염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장품과 패션 의류, 생활 유화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등 5개 소비자들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모두 277억 달러였습니다. 2014년 수출액인 200억 달러와 비교하면 4년 만에 4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우리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구매 절차도 예전보다 간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화장품 등 소비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점을 인지하고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소비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우선 화장품과 패션 의류, 생활 유화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등 5개 유망 소비자에 대한 무역 보험 규모를 대폭 늘립니다. 지난해 4조 8천억 원 수준이었던 무역 보험 규모를 8조 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R&D부터 수출 마케팅, 금융까지 전 부분의 집중 지원을 통해 2020년 매출액 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한 중견 소비대 브랜드도 15개가량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외국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성수동과 동대문 등 지역도 브랜드로 육성할 방지입니다. 소비자 수출에 보이지 않는 장벽인 인증, 통관 역시 무역협회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주요국들의 인증과 규제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들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화장품과 의료 등 5개 소비자들의 수출액이 35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